스테미너, 정력, 이런 목적으로 마카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마카 제품 드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드시고 계신 마카 분말이 마카가 아니라 감자 분말일 수 있다는 이야기 아마 이 방송 보시면 버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건기남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마카, 스테미너, 에너지, 정자운동성, 별립선, 분노우울증, 갱년기, 폐경기, 내기능, 기억력, 뼈건강 등이 좋다고 팔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여성분들도 드시는 것 같고 남녀노소 온가족 영양제로도 팔리는데 사실 그보다는 대표적인 남성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 제품 과대공학은 너무 심하죠? 그래서 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대로 된 마카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제품으로 충분한 함량을 섭취하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효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마카 제품의 대부분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제대로 된 기준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지고 아무렇게나 팔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지금 드시고 계신 마카 제품이 마카가 아닌 감자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 감자가 몇 번 등장할 거예요 그럼 왜 건강기능식품으로 잘 안 만들어지느냐 비싸서 건강기능식품용 마카 원료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쯤 되면 마카 제품 아무거나 막 드시면 안 되겠죠? 제품 싸다고 SNS에서 공동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연예인이 광고한다고 막 사드시면 마카가 아닌 감자가루를 드실 수도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는 마카 이야기 해드리면서 마카 제품을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업체들의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되겠죠? 업체들이 마카 어떻게 팔죠? 마카는 페루의 인삼입니다 산삼입니다 저희는 페루산 마카만을 담았습니다 100% 페루산 블랙 마카입니다 이렇게 팔죠? 솔직히 마카가 무슨 산삼이에요 산삼급은 절대 아니고요 인삼도 아닙니다 인삼과 마카의 공통점은 뿌리채소라는 것 그리고 예전부터 약용식물로 쓰였다는 것 이것뿐이지 절대로 같은 계열이 아니에요 마카는요 배축과고요 인삼은 두릅나무과라서 아예 다르고요 그래서 마카가 페루의 인삼, 산삼이에요 하는 건 우스갯소리로 넘겨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루산을 강조하는 마케팅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업체들이 하도 페루산 페루산에서 소비자분들은 페루산이 짱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카의 최초 원산지가 페루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여러 나라에서 재배를 하는데 페루의 안데스 산맥 못지않게 인도의 히말라야 산맥 쪽에서도 굉장히 고품질의 마카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인도산도 품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인도산이 더 믿을만하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페루라는 나라가 가공식품 산업 수준이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못 믿겠어요 그에 반해 인도는 식품이나 제약 부분 기술력이 좋죠 가공식품 산업의 수준이 낮다는 건요 페루에서 생산된 마카 원료들에서 대장균 같은 미생물이나 쇳가루 같은 불순물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마카가 한때 유행했던 논이나 새싹보리처럼 전국적으로 불티나게 팔린다? 제 생각에는 페루산 마카에서 대장균이나 쇳가루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업체들이 또 하나 강조하는 게 뭐죠? 바로 블랙 마카 블랙이 아니면 마카가 아니다 정도로 블랙을 강조하는데요 마카는 크게 옐로우 마카, 레드 마카, 블랙 마카 이렇게 구분되고 이 중에 블랙 마카가 제일 좋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블랙이 생산량이 많지가 않아요 전세계 마카 생산량의 10% 정도? 마카를 우리나라만 먹나요?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마카의 주소비국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많이 먹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블랙블랙하죠? 해외 직구 마카 제품들 보시면요 블랙을 강조하는 제품 몇 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확신하는데 국내에서 블랙 마카라고 팔리는 제품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블랙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옐로우, 레드, 블랙 하는데 그건 껍질의 색깔이고요 껍질을 벗겨내면 안쪽 색은 같아요 감자 같아요 감자 그래서 가장 저렴한 옐로우 마카가 국내로 수입되면서 블랙 마카로 둔갑되는 것은 아닌가 감자가 마카로 둔갑되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요 뭐 수입되면서라기보다는 페루 현지에서 이미 둔갑해 있는 걸 국내 바이어들이 속아서 사오겠죠? 현지에서 마음먹고 속이면요 국내 수입사들이 그걸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같은 블랙 마카라면 페루산보다는 인도산이 더 믿을만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옐로우, 레드, 블랙을 구분하기보다는 진짜 마카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품 구매하시기 전에 알아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강기능식품 로고가 박혀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진짜 마카겠고요 일반 식품의 경우에는 판매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거기 제품에 사용된 마카의 지표 성분은 무엇인가요? 지표 성분이 들어는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답변을 못하면 살짝 의심해 보셔야고요 판매처에서 네 고객님 저희 마카 제품에 사용된 마카 원료의 지표 성분은요 땡땡땡이에요 라고 답하면 그걸로 오케이 하시면 안 되고요 그에 대한 증명서를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으로 보내달라고 하셔야겠고요 참가로 마카 속에 들어있는 지표 성분에는 4종류가 있거든요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지표 성분에 대한 증명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업체들의 마케팅에 속지 않는 방법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식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를 때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명칭이 일반 분말이냐 아니면 추출 혹은 농축 혹은 착즙 분말이냐를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서 항상 일반 분말보다는 추출, 농축, 착즙 분말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죠 마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건조해서 잘게 분쇄한 일반 마카 분말보다는 마카 추출분말이 훨씬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마카 제품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표시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추출분말인데 어떤 곳은 마카 추출분말, 어떤 곳은 마카 분말, 또 어떤 곳은 마카 뿌리분말 이렇게 쓰거든요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너무 복잡해서요 우리나라에서 마카가 만들어지는 식품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카 제품은요 네 가지 식품 유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는 건강기능식품, 두 번째는 고형차, 세 번째는 기타 가공품, 네 번째는 과체 가공품입니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일반 식품이에요 먼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 속의 고형차의 경우에는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든 모두 추출분말이 되겠고요 기타 가공품이나 과체 가공품은 마카 추출분말 혹은 마카 뿌리 추출분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추출분말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마카 젤라티나 분말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제일 문제는 기타 가공품이나 과체 가공품으로 만들어지는 마카 제품들 중에서 추출분말이나 젤라티나 분말이 아닌 일반 마카 분말 혹은 마카 뿌리 분말로 써있는 제품들입니다 이런 거 먹으나 마나한 제품들이죠 그럼 왜 그렇게 만드느냐 일반 분말이 싸니까 일반 분말이 추출한 분말보다 훨씬 싸거든요 어쨌든 마카 제품은 추출분말로 만들어진 제품을 드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추출 농축 비율입니다 5대 1 이상의 비율로 추출한 원료가 프리미엄급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5배 농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카 잘 고르는 법 마지막 이야기는 함량이 되겠습니다 모든 제품들이 마찬가지지만 마카도요 충분한 함량으로 드셔야 하는데요 업체들이 저희 제품은 고함량입니다 이렇게 광고 많이 하는데 일반 마카 분말로 된 제품을 고함량으로 백날 드셔봐야 효과 없고요 아 물론 숟가락으로 막 맥숟가락씩 퍼 드시면 효과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추출분말로 특히 5대 1 이상의 추출비로 만들어진 추출분말로 하루 2000mg 이상 드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광고에서 이야기하는 남성 제품으로서의 효과를 보시려면요 5대 1 이상의 추출비로 만들어진 추출분말로 하루 5000mg 이상 드셔야 합니다 일반 마카 분말로 하루 1000에서 2000mg 안팎 제공하면서 고함량이라고 자랑하는 제품들 무늬만 고함량인 쓰레기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추천 제품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마카 검색해서요 상위 노출되는 제품들, 후기가 많은 제품들 솔직히 다 못 믿겠어요 게다가 저는 마카 원료들의 원료값을 잘 알죠? 솔직히 한 달 분 기준에서 2만 원 이하 제품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기준들로 따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거 구매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마카 원료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판매가 기준으로 한 달 분 2만 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튼 괜찮은 제품 두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에사의 여XXX 블랙마카 제품입니다 추출분말 사용했고요 지표 성분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대단하죠? 사실 이 브랜드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좀 많이 비싸고 맛이 좀 없는 게 흠인데 그렇긴 하지만 제품을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후사의 마카 OOO이 되겠고요 마카 젤라티나 분말이 한 포당 2,000mg 들어있어서 선정해보았습니다 건강기능의 제품이 없는 게 좀 아쉽죠? 그럼 이번 시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카는 인삼이나 산삼이 아니다 페루산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페루산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블랙마카가 좋지만 블랙이라는 보장이 없으니 블랙에 얽매이지 말자 진짜 마카 제품에는 마카에 지표물질이 들어있다 지표물질에는 네 가지가 있으며 지표물질이 들어있는지 업체에 물어보자 마카 올려의 종류에는 일반 분말과 추출분말이 있는데 추출분말을 골라야 하고 이때 농축비가 5대1 이상이면 프리미엄급이고 젤라티나 분말이라는 것도 믿고 고름만하다 마카는 함량이 중요하고 5대1 이상 추출분말 혹은 젤라티나 분말 기준으로 하루 2,000mg 이상은 먹어야 한다 문희망 고함량 제품에 주의하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당이었습니다 그럼요 тут 여기서 먼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